드시죠? 맛있는데요? 드실만한가요? 예, 정말 맛있습니다. 사돈 총각은 왜 이렇게 안 먹어? 못 마셔보세요. 혹시 물 있나요? 아, 제가 밀봉돼있지 않은 물 안 마셔가지고 야, 그냥 먹어. 주전잠을 그냥 차 마시라고! 안테나 안 그래. 여기서 씻으면 돼. 욕조는 없고 샤워부스에서 그러면 어디에 불 안 뜬다고. 왜 이렇게 불리지? 왜 이렇게 불리지?